오늘 이제 하기로 한게 오행별 식상 무식상 오행별 무식상 예를 들어서 목일간인데 식상이 없다 화일간인데 식상이 없다 토 금수 마찬가지죠 식상이 없을 때를 이제 이야기를 할 거에요 오늘은 자 하나씩 이제 보자구요 일단 식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제가 옛날에 이제 강의했던 것들을 보면 식상은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또 많이 달리는 니플들이 어 저 식상이 없는데 말 잘하는데요 저 식상 없는데 표현 잘하는데요 막 이런 글들이 또 달려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저는 또 고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표현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일간이 있을 거고 일간이 생 하는게 식신이나 상관인데 자 이렇게 식신 상관이 되는데 얘는 나의 정신이나 무의식 같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식신하고 상관이 되면은 이거는 어 몸 또는 육체가 되구요 이게 무의식이 의식화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게 더 원론적인 얘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식화 무의식이 의식화 되니까 표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말한다 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어 우리는 말이 아니더라도 뭔가 의사를 전달할 때는 몸을 통해서 전달하잖아요 몸에 어떤 눈을 이용하든 입을 이용하든 몸짓을 이용하든 어떻게든 간에 몸을 이용하지 않으면 텔레파시로 전달하지 않는 이상 내 정신과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전달하기에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식신하고 상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거라고 봐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나는 아닌데 라고 하면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드러날 때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가 식신하고 상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원론적인 얘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럼 어떤 거예요 일간하고 내가 만약에 목일간인데 식상이 화에요 그러니까 내 무의식은 목인데 의식화 되는 순간 그 오행이 화로 변한 거죠 이거에요 뭔가 내가 표현을 하거나 나올 때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게 아니라 나오면서 달라져요 식신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나를 들어 나의 무의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드러날 때는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니까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언어 말 눈빛 우리가 눈으로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죽일듯이 노려보면 살기잖아요 그게 그러면 이제 그 눈빛에 웅치를 하죠 나는 말을 하지 않은데 그 사람은 내 눈빛에 압도당한다고 그게 나의 표현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러한 눈빛으로 살기를 보내는 표현은 식상이 아니라 사실은 편관적인 거 겁제적인 거 이런 게 훨씬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식상이 있건 없건 어떤 형태라도 표현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목일간의 무식상을 바라보자고요 목일간의 무식상 자 목일간한테는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으로 아 이제 그림을 뭐 따로 배우던가 해야지 진짜로 자 이렇게 목이라고요 목일간이라고 치자고요 목일간인데 식상이 있다는 건 화니까 화가 그냥 태양이라고 할게요 목일간이 무의식이고 화가 식상이에요 이제 이게 의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딱 그림만 봐도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나무가 만약에 이 태양이 없다면 어떻겠어요 성장이 안되겠죠 성장을 멈춘다 또는 하지 못한다 두 가지가 가능할 거에요 근데 목일간이 나무가 아니라 그냥 씨앗이라고 하자고요 씨앗 새싹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게 모기가 어떤게 목이더라도 이런 화가 없다면요 얘는 성장을 못해요 목은 화를 봐야 여기 이렇게 해를 보면서 성장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방향성이 생겨요 방향성 목이 가리키는 곳은 화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위로 하필이면 태양이 위에 뜨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죠 원래 목은 중력에 반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자라는 에너지가 큰데 하필이면은 이 태양은 중력의 가장 반대편에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화의 에너지가 가장 강할 때 그러니까 이제 목이 안그래도 중력에 반해서 올라가는 힘인데 그 화가 거기에 있으니까 더 올라가기가 쉬워지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목과 화의 관계에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서 목은 성장합니다 화를 보게 되면은 목이 화를 보지 못하면 표현을 못한다고 되지만요 가장 근원적인 것은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거에요 목이 화가 없으면 바로 정리가 되죠 목일간의 식상이 없으면은 성장이 안됐다 성장이 안된 거에요 근데 그 성장이라는 것은 몸의 성장하고요 몸과 정신의 성장이 포함됩니다 몸과 정신의 성장이 같이 있어요 당연히 그 화가 없어요 몸도 키가 작을 가능성이 커요 물론 이제 아니 운에서 화가 한 번씩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키가 크다라는 게 붙질 않아요 화가 없다면은 그리고 정신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특히 목일간들 이제 사주 볼 때 화가 없으면은 그냥 정신이 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몸은 당연히 이제 뭐 정신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자라잖아요 노화 되잖아요 노화 근데 그 몸이 담고 있는 내용인 정신이 어린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정신이 자라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성숙이죠 말 그대로 그게 바로 무식상인 목일간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냐 가능해지냐가 아니라 불가능해지냐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식상이 없는 아이가 공부를 한다 근데 그 공부를 이제 엄마가 시키죠 막 공부를 잘해야 직업도 얻을 수 있고 뭐 이쁜 여자도 얻을 수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아이는 공부를 해요 왜 무식상이니까 식상이 없다는 것은 관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을 치지 않으니까 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성향이 더 강해지겠죠 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부모님이 나한테 지시하거나 시키거나 이렇게 끌고 가면은 그대로 끌려간다는 소리에요 내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걸로 알아요 한마디로 목표의식이라든가 목적의식이 많이 사라지게 돼요 식상이 있으면은 저기 태양이 있다는 걸 내가 아는 거죠 저기로 내가 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아 내가 저기에 가야 되니까라는 목적의식과 목표의식이 뚜렷하게 형성이 돼요 근데 화가 없으면 그게 형성되지 않아요 나무가 어디로 자라야 될지를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위로 자라야 되는지 대각선으로 자라야 되는지 뒤로 자라야 되는지 이러한 방향성이 화에 의해서 설정된단 말이에요 그 방향성이란 것은 정신적인 에너지의 방향성과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목일간에 화가 없으면은 미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는 게 가장 원론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식신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목일간은 인성으로 성장한다 인성으로 받아들여서 공부를 잘한다 그게 아니에요 목일간은 식신상관으로 성장하고요 식신상관으로 공부합니다 식신상관으로 공부를 하니까 경험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목일간은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장을 해요 내적 성장 무식상인 목일간이 언제 성장하냐면 연애를 하면 성장합니다 연애 연애라는 경험을 하면은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성숙해 버려요 그래서 무식상인 분들은 경험과 부딪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특히나 목일간에 화가 없다는 거는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화가 빛인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니까 저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두려움이 가장 큰 일간 중에 하나예요 목일간이 특히 식상이 없다면은 식상이 없다면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근데 식상이 잘 발달할수록 어 호기심이 더 큰 거예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크다 보니까 두려움이 뭐야 그냥 두려우면 안 가게 되잖아요 점점 뒷걸음을 지치게 되고 근데 식상이 있게 되면은 호기심이 더 강하다 보니까 두려움하고 호기심이 이렇게 한판 붙는단 말이에요 무식상은 두려움이 이기고 식상은 호기심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서 알아버리고 말죠 가봤더니 어 이게 있었네 그러고 와서 이제 막 자랑하듯이 떠들죠 저기 가보니까 뭐가 있더라 그래서 뭔가 무식상 목일간은요 시도하는 것도 잘 못합니다 시도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거절이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좋아한단 말을 못하고 끙끙 알아요 그럼 옆에서 보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야 어차피 거절하든 말든 네가 어차피 말을 안 하면 저 사람은 모르잖아 일단 얘기는 해봐 그렇게 얘기해도 그 두려움 때문에 안 가져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는 그 통신 장비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직접 부딪히지 않고 그 두려움을 회피하는 방법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하는게 아니 직접 본 상태에서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카카오톡으로 막 고백하고 급발진하고 이러는 거죠 자 바로 화일간으로 넘어가죠 자 화일간의 무식상 화는 토가 식상이죠 식상 중에서 가장 색깔이 없는 식상인데 화의 기본 특징 화는 불안정성이 기본 특징이에요 불안정성 안정되지 않았다 자 화가 불안정성 이라는 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지금 당장 부엌에 가서 가스레인지 불 한번 켜보세요 그럼 화가 이글이글이글 하면서 막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또는 라이터 불을 켜보면은 또 이글이글이글 하면서 움직일 겁니다 화는 기본적으로 가장 역동적이고 그 역동성 때문에 안정성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정하다 이거는 끝없이 팽창하고요 확장되고요 확산 또는 확장되는 힘이 있어요 산불 나면은 막 퍼져 나가잖아요 저절로 물은 수는 얘는 모인단 말이에요 모인다 얘는 퍼진다에요 퍼진다 그래서 물은 이렇게 점점점 작은 강줄기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한강을 이루어서 이렇게 큰 강이 형성된다고 한다면은 혹은 분무기로 이렇게 물 뿌리다 보면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뭉쳐서 무거워져서 떨어지죠 이런 모이는 힘이 응축되는 힘이 강하다고 한다면 화는 퍼지고 커지고 확장되고 확산되는 힘 빛의 힘이 또 그러하죠 빛을 막지 않으면 끊임없이 새어나가고 멀리 가고 이러잖아요 자 이러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게 화에요 자 근데 이 화가 식신이라는 토호를 보면요 이 토호를 인해서 안정성을 형성합니다 안정성을 형성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영역을 확보한다 그래요 영역 확보 한마디로 얘기해서 버스에 탔더니 내가 앉을 자리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게 화의 토식상이에요 그러면은 화가 토식상이 없다는 것은 내 자리가 없는거 내 영역이 없는거랑 똑같아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는 계속 흔들리잖아요 움직이고 계속 나도 서가지고 흔들흔들 거려야 되는거에요 급정거 밟으면 바로 넘어지게 되구요 급출발하면 또 넘어지게 되고 근데 의자에 앉으면 그런게 상당히 덜하잖아요 자 이게 그래서 화는 정신적인 에너지라던가 내가 안정되는 토가 굉장히 중요하다 토식상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영역이 형성이 불가하니까 다른 것들에 자주 휩쓸린다는 거예요 주변에 휩쓸리는게 화일간에 토가 없는 명들이에요 휘둘린다 휩쓸린다 나랑 상관없는 것들이 자꾸 들어온다 그러니까 만약에 화생토가 잘 안되있는 화일간들은요 코로나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토가 없는 분들은 주변에 누군가가 코로나 걸렸다는 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이 크구요 토가 있는 분들은 의외로 코로나가 남 얘기 딴 세상 얘기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이 많을거라구요 불안정성에 제대로 휩쓸리는 거에요 나랑 상관없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들에 자주 영향을 받는게 토가 없는 화일간이에요 왜 내 영역이 없어요 빛이 자꾸 새어나가다 보니까 다른 것들하고 자꾸 컨택이 되는거에요 컨택 그게 이제 영역이 규정이 안된 화와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화생토가 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서적인 안정감이 생기구요 정서적인 안정감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것들에 개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화생토만 되어 있으면은 내 주변 사람한테만 신경쓰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만 간섭한다가 되구요 만약에 화일간 이제 토가 없다 그러면은 여기저기에 간섭하는 간섭쟁이가 될 가능성이 크죠 우리는 밖에 나가고 다른 사람들하고 엮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토가 없으면 엮이게 돼요 그냥 제가 만약에 어디서 물건을 사려고 줄을 섰어요 줄을 섰는데 누가 새치기를 한다 근데 저는 식상이 있잖아요 화일간에 그렇게 되면은 왜 새치기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물러갈거에요 근데 식상이 없는 화일간이 왜 새치기 하세요 라고 하면은 싸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이제 화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토에요 그러니까 되게 억울한거죠 왜 새치겠냐고 말 한마디 했는데 싸우게 되니까 근데 화생토가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싸움이 안 일어나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고 근데 기본적으로 무식상들은 억울해요 되게 억울해 하는게 무식상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단 식상이 있는 사람하고 식상이 없는 사람하고 의사 전달하는 능력이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전달되느냐 안되느냐가 식상의 유무에서 바로 갈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어 나는 그냥 새치기 왜 하세요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로 전달을 한건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시비거는 걸로 받아들여져요 되게 억울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전달이 끝까지 잘 안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자꾸 잡음들이 들어오고 주파수 혼선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 화일관 중에서 식상이 없는 분들은 토가 없으니까요 자꾸 엮이기 싫은 것들하고 엮일 가능성이 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 한번 잘못 걸었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말을 못해서 운다구요? 울지 마세요 말로 안되잖아요 글로 전달하세요 식상이 없는 분들은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 자신감하고 용기는 다르거든요 자신감하고 용기를 설명하자면 그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번지점프를 하러 갔어요 번지점프 번지점프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막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딱 점프를 해요 그러면 그건 용기예요 그리고 점프를 하고 났더니 어 뭐야 별거 아니네 한 번 더 할 수 있겠다고 또 올라가요 그러면 그건 이제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식상이 없는 분들이 용기가 없다는 것은요 첫 스타트를 못 끊는다는 소리예요 첫 스타트 처음을 못 끊는다고요 처음 그것만 끊고 계속 익숙해지면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번지점프는 못 한다고요? 토일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토는요 아 이거 이제 수십 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가르쳐 줄 정도가 됐을 거예요 이거 그냥 중이에요 중 중간 이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정치로 얘기하자면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게 딱 토예요 토 자 근데 이러한 토가 자기 개인 성향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우리가 얘기하는 금입니다 금 금의 기운이에요 토생금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 성향인데 어 그러면은 토일관에 식상이 없게 되면은 어떤 게 가능해져요? 금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목이 들어오기 편해져요 목 목이 들어오기 편해진다고요 근데 토일관에 관이라는 목이 들어오게 되면요 여기는 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강요 당한다 강요 당한다 근데 그 강요의 형태가 다른 거죠 어떤 걸로 강요 당하냐면 객관성 객관성을 강요 당해요 객관성 이거 굉장히 슬픈 거예요 객관성을 강요 당한다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만약에 내 동생이 친동생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아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내 친동생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어 그러면은 내 동생이니까 위로도 해주고 막 이렇게 같이 해결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객관성을 강요 당하면요 그거는 네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꾸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시각들이 자꾸 형성이 돼요 제3자 그게 토요일간 무직상의 슬픔이죠 내가 가장 친한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요 항상 객관화 돼요 이게 내가 그 당사자인데 그거를 이제 뒤에서 3자 입장에서 자꾸 바라보는 시각이 형성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판사병 걸리는 거예요 판사병 이게 사적인 개입이 일어나지 않고요 자꾸 공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되니까 그게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 스스로를 그렇게 만드는 거도 되거든요 아니 연애를 할 때 연애를 할 때 뭐 내 여자친구가 잘못했다 이러면 내 여자친구 편에서 들어줘야 되는데 내 여자친구가 더 잘했는지 덜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막 3자 입장에서 보고 있다니까요 판사병이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나랑 같은 편일 때 가장 크게 이제 와닿게 되죠 아니요 다른 의미로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공적인 입장에서만 바라보려고 하는 시각이 형성이 되는 사적인 입장이 아예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단 토요일간 뿐만이 아니라요 일간이 아니더라도 내 사주에 그 해당 오행이 세면은 보통은 그 오행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토가 많은데 목이 잘 돼 있거나 금이 없거나 이러면은 대부분 이런 판사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들을 공적인 입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한다 그래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뭐 토요일간이 무식상이더라도 비건만 잘 돼 있다면요 그런 동질감 형성하는 쪽으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비겁도 없는데 무식상이다 이러면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간들이 위로 받기 좋은 일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무식상이면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돼요 자 어 금일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금일간에 수가 없다 우리가 신왕신약을 구분할 때 그냥 해당 오행이 많으면은 신왕신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목과 화 그리고 금과 수 이들은요 서로 한 세트에요 목화가 한 세트고 금수가 한 세트에요 그래서 화 화가 목이 없으면은 속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공허함을 느낀다고 했죠 수가 금이 없으면 원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마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목과 금도 마찬가지에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필요로 해요 이게 세트로 이렇게 다닌다고요 자 그러면은 금 수가 이게 모인다 라고 했잖아요 금은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이거를 더 모을 수 있게끔 하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근데 금일간에 수가 없다는 것은 뭐겠어요 결국에 모이는 것이 없으니까 이게 또 멈춤도 되고요 멈춤 어 그리고 휴식 모임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금일간에 수가 없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소리에요 이걸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택이 어렵다 선택 선택 선택과 집중 유지가 어려운 게 금일간에 무식상이에요 수가 잘 되어 있어야 유지력이 생기고요 수가 있어야 선택하는 힘도 생기고 집중 그 수의 집중 모으는 거에 집중하는 힘도 생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이 수가 없다면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소리가 되죠 목일간과 비슷하죠 우리가 목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화가 필요하고 화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금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수를 통해서 깎아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정신적인 상승 또는 만족이 있을 텐데 이게 목일간은 화가 필요하고요 금일간은 수가 필요해요 물론 화나 수는 서로를 필요합니다 금일간의 수가 없게 되면은 어떤 것을 끝까지 해내는 힘이 굉장히 떨어진다 끝까지 해내질 못한다 자꾸 중도 탈락하게 된다 하다가 바뀐다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올해 경자년이니까 좋죠 무식상 금한테는 그 휴식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어 우리가 특히 금일간 같은 경우는 수가 없게 되면은 생각 정리가 안 돼요 생각 정리 머릿속에서 온갖 잡생각들이 떠오르고 막 떠돌아다니고 이러는데 수로 되어서 집중화가 돼야 그게 이제 정리가 되고 버릴 수 있게 되는 건데 10년 전에 하던 고민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게 금일간 무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모여야 정리가 되죠 쓰레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할 때 어떻게 청소해요 쓰레기를 막 모으잖아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버리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금일간 무식상은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머릿속에 잡생각이 기본적으로 많고요 그 생각들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금일간 분들은 금생수가 되니까요 올해는 여러 가지 것들을 털어내고 버릴 수 있는 좋은 해가 돼요 그 털어내고 버린다는 게요 물체가 되기도 하고요 무형의 정신적인 것들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미련도 털어낼 수 있고요 또는 옛날에 그 나를 괴롭히던 기억들도 털어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올해는 그래서 뭐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기가 딱 좋아진 거죠 있는 거 다 버리기 좋아졌어요 정말로 사람도 털어낼 수 있어요 사람도 그 당연히 금일간인 분들은 수가 들어왔으니까 사람 털어내는 게 가능해졌다고 한다면 올해는 그 자체가 금생수기 때문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공통적입니다 사람 털어내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버리기에 가장 좋은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버리기 가장 좋다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도 이건 내가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근데 버려야만 돼요 내가 너무 아끼던 건데 그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제가 식빵이를 보냈나 봐요 식빵이가 가고 얘가 왔어요 얘가 저 인형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식빵이 없으니까 얘를 인형을 내가 좋아하긴 진짜 살면서 처음이에요 금일간의 수는 하여튼 무식상들은요 그 식상이 있어야 뭔가 정신적인 만족이 형성됩니다 기본적으로 만족도 형성되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털어내는 게 가능해지고 새롭게 하는 게 가능해져요 수일간을 한번 볼까요 수일간 수는요 수가 목을 보게 되면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새로워진다가 돼요 새로워진다가 되고요 당연히 얘는 어두움이고 어두움을 깬다예요 깬다 그래서 수생목을 그냥 얘기하자면은 기지개를 피고 아침에 일어난다가 수생목의 모습이에요 새벽에 동특이 전에 그 새벽역 있잖아요 파랗게 하늘이 변하는 해가 뜨기 직전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수생목의 시간이에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워지면서 내가 애가 되는 거예요 애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다 이게 수생목이에요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라는 죽음이라던가 어둠이라던가 노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정신이 일찍 늙어버립니다 수일간에 목이 없는 사람은 정신이 일찍 늙는다 수일간에 무식상은 늙은이다 애늙은이 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지금 여기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여기 이제 다섯 줄을 적어놨는데 목일간에 무식상은 성장이 불가능하다 식신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적혀있고요 화일간에 무식상은 자기 영역 형성이 불가능하고 자주 다른 거에 휩쓸린다 라고 되어 있고 토일간은 객관성을 강요받고 항상 중간에 껴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금일간은 선택 집중 유지가 어렵다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고 수일간은 정신이 너무 일찍 늙어버린다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아 이 얘기는 기가 막히다 라고 해서 적었는데 기억이 안나요 지금 왜 일찍 는다고 했지 뭔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하나가 기억이 안나요 그 수는 수는 목을 보면서 맑아져요 맑아지고요 깨끗해지고 정화되죠 이게 이제 수일간의 목인데 그런게 안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점 탁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화를 지향하는 힘이 없는 거니까 음 자꾸 이제 탁해져서 정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게 아니라 좀 이제 구형 옛날 것을 자꾸 찾아 들어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아 이거를 제가 아까 쉽게 얘기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지금 너무 맑아지게 되면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상처를 못 견디는 사람이 돼요 수색목이 잘 된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라요 상대방도 맑게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상대방도 그래서 그 상대방이 뭔가에 찌들어 있으면은 이 수색목 된 사람 만나면 그게 다 없어져 버려요 이게 지금 아 안 떠올라서 미치겠네 강제로 어른이 되는 건데 이거를 설명을 못하겠어요 까먹어 버렸어요 아 생각났다 아 참 아 이걸 왜 생각을 못했지 아 진짜 생각났어요 여러분 아 진짜 다음에는 메모를 좀 길게 하는 걸로 수일간 하고 수일간 하고 다시 얘기할게요 수가 어 중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력 수가 유일하게 중력을 거스르지 않는다 수는 아래로 흐르는 힘이 있다고요 아래로 아래로 흐르는 힘이 있어요 수는 아래로 흐르는 힘이 있는데 어 수는 중력을 빼고서라도요 수 자체는요 절대로 거스르지 않아요 뭐를 특히 특히 자연이라던가 에너지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게 수에요 수인데 이것을 거스르게 하는게 목의 에너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순역이라는 표현을 써요 순역 순은 순응한다는 소리고 역은 역행한다 이렇게 뒤집는 걸 얘기하는거죠 순역 우리가 만약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으면 에너지 소모가 계속 일어날 거 아니에요 계속 쭉 갈 거라고요 우리가 잠을 자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곳에 빠르게 이르겠죠 가만히 있으면 근데 이 죽음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잠을 자죠 수명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수명을 거스르죠 이렇게 한번 뒤로 빠꾸를 해요 대신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까지 여기가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돌아오진 못하고 이 앞까지는 돌아올거에요 이만큼은 우리는 늙어가요 나이를 먹는다고요 또 이렇게 하면 더 가겠죠 또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까지 오고 또 이렇게 늙어가겠죠 이만큼 그래서 아마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에너지 소모하고 깨어만 있으면 빨리 죽을텐데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에너지를 역하기 위해 역하기 위해서 잠이라는 것을 잡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도 이렇게 중력에 순응하고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목을 통해서요 그 중력을 거스르고 거꾸로 이렇게 살아나요 다시 그래서 역행하는 힘이 있는게 목이다 역한다 이러한 목이 부족하니까 뭐가 안되는 거에요 수일간의 목이 없다는 건 그 역하는 에너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늙어가는 거에요 그냥 강제로 이 얘기를 하려고 강제로 늙어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못 어울려가지고 아 참 이상한 날이에요 오늘 진짜로 그래서 어 거스르는 힘이 없는 거에요 그냥 이 수일간의 몸이 없다는 것은 다 순응하는 거에요 중력에도 순응하고 내가 늙어가는 거에도 순응하고 주변 상황에 다 맞춰지는 거라서요 이거를 역하는게 없다보니까요 강제적으로 늙어버려요 주변에 어른들이 많잖아요 그럼 나도 어른이 되야되잖아요 그냥 보면 수일간 무식상들 보세요 어른들하고 기가 막히게 얘기 잘 통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도 얘기 잘해요 얘는 다섯살이고 여기는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인생상담을 막 하고 있다니까요 다섯살짜리가 수일간의 무식상이면은 역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 늙어감 속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서 다시 어려져야 되는데 그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세월을 정통으로 맞아요 그냥 세월의 흐름을 남들보다 엄청나게 빨리 늙어가요 그래서 애늙은이 같아요 그냥 이건 그냥 오행적 에너지에 기반을 한 거고요 당연히 사주의 십성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운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목이 없으면요 수일간은 무식상은 해결하는 방법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도하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보통 두려움이 많은게 무식상들이거든요 두려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게 무식상이고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되는데 그게 안돼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일단 하고요 편안한 주말 되시고 다음주에 제가 다음주는 이렇게 안 할테니까요 좀 기대해주세요 다음주에는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